그.. 아장났거든? 물속에 들어가면 못찾는건가? 아 시체가 사라졌구나? 아아.. 물속에 있을 때.. 치면 시체가 사라져버려요 그건 몰랐네 자 이럴 채우고 어 뭐야 막 수류탄 던지고 난리 났는데? 이럴때 쓰라고 쓴 EMP 수류탄일텐데 아니네? 얜 또 사라있네? 또 저기 머무는거지? 어쨌든 두발 날렸어요? 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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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아아아아아아 아 말도안돼 야아 발도안돼 야 이렇게 죽을게 아닌데 야 이렇게 죽을게 아닌데 야 이렇게 죽을게 야 이렇게 죽을게 오케이 다 죽이고요 저 물 위에 있을 때 죽이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죽을게 야이씨 한발 피했어 내가 못맞춘거지 어 똥똥 맞췄어 이제 죽을게 나 Jahrg 나 나면 되네 하위에 너 뒤에서 나와 거기 있으면 오오오 마우스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이씨..이거.. 어디어디어디 여기..저기 있었지 어? 아까랑 틀리게.. 그..다 죽었네? 아..제 또 저기있어 자 이런거 치고보자 그리고..여기로가서 아까 쟤..나 죽이네 쟤 해킹하고 어? 아까 여기서 맞았는데? 위치가 바뀌었나? 그럴리가? 자 일단.. 치우구요 야 너 나와봐 아 거기있으면은 화살 쏘면은 좋아요 총을 한대 죽이자 아.. 되게 느릿느릿하게 오는데? 예..아..죄송합니다 자..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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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또 없어졌어 또.. 또 시체 사라졌어 아 저렇게 시체가 사라져버리면 화살을 어떻게 해 야.. 야..저거 꼭꼭 숨은거 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냐? 오케이 자.. 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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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채우고 화살은 한발은 날라갔어요 아.. 아..잠그랄 그냥 쏠뻔했다 아..저거.. 오케이 아..또 없었어.. 화살 아.. 저기도.. 넘만..너도.. 어..움직인다 오우와워 오우씨 이제 위치는 알았나 봐요 당연히 알겠지 오케이 한 발 남았어요 적도 한 발, 남은 화살도 한 발 아닌데 적도 애들이 계속 나오잖아 자 밑에 가서 화살 좀 해소하자 자자자자자 화살 해소x2 저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한 발 화살 해소x2 최소한 6,7발을 해야돼 두 발 세 발 세 발 세 발 세 발 세 발 세 발 세 발 네 없어지는거구나 자 타령 못보여 오케이 또 없지? 자 에너지 아 또 나오고 또 오네 아 이게 무 아닌가? 왜 이렇게 자꾸 오지? 자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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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건? 다람쥐 아니야? 다람쥐가 왜 이렇게 커? 오 세발이 자 그런데 저게 한방에 가자 이제 폭발을 근접 순간으로 바꾸고 자 일단 보통 하자려고 자 둘 애들이 점점 오고 있어요 자 가기전에 애네들 좀 채우고 저거는